두 번째 주제입니다. 논리연산. 여기서 배울 것은 논리연산자, 조건명제, 동치 이러한 주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연산자 또는 논리연산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수집합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실수들만 들어있다고 합시다. 가령 0.5라든가 루트 2라든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수이면서 보통 상수라고 표현을 하죠. 변하지 않는 수.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수, 변수 또는 실수, 미지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x라든가 y와 같이 모르는 수인, 미지수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변수라고 하죠. 상수와 변수들이 있는 거죠. 실수집합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수집합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진 않아요. 항상 거기에 실수에 관련된 연산자를 해놓죠. 우리는 논리연산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연산들을 압니다. 가령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같은 사측연산과 같이 이러한 연산들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연산들을 정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인이 됐든 로그 함수가 됐든 아무튼 실수연산자들 저 네 가지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그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즉 이 경우는 루트 2와 x를 곱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y를 했네요. 그런 것을 우리는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실수연산식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쪽 보작이 있는 부분을 논리집합이라고 하자 이거죠. 논리집합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만 있는 것입니다. 즉 참과 거짓만 있어요. 수치로 나타내면 0과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0이라고 두고 t를 1로 두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논리집합 안에는 상수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t라는 것과 f라는 것. 그러면 여기도 0이냐 1이냐 또는 t냐 f냐를 우리가 모를 때라면 변수가 존재하게 되죠. x 여기에 만약에 명제와 같이 명제라고 합시다. p라든가 q라는 것. r 이런 명제들을 보면 명제는 뭐라고 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이라고 했습니다. p, q, r은 분명히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명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직은 모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실수집합에서는 상수를 실수상수 또 변수를 실수변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런 것을 논리상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p, q, r과 같은 이런 애들은 논리변수라고 합니다. 즉 논리집합에는 지금 논리상수가 있는데 값을 지금 규정할 수 없는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수까지 포함해서 논리상수와 논리변수를 논리연산자로 묶어낸 것을 합성명제 또는 논리연산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연산은 or 연산, and 연산, not 연산, exclusive or 연산 등과 같은 논리연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리연산, 이런 기호를 논리연산자라고 부르죠. 논리연산자. 그래서 우리는 합성명제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의 명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명제 앞에 뒤에 not을 붙이거나 또는 다른 명제와 합성명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compound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 이상의 명제와 논리연산자, 그리고 괄호 같은 게 필요하다면 괄호를 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또 다른 명제죠. 이것은 창과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명제가 됩니다. 이것을 합성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 합성명제 논리연산자로서 논리합, or라고 표시를 하고 이런, 뭐랄까요, 꺽쇠인데 위로 열린 그런 꺽쇠를 붙이죠. 그래서 p, or, q와 같이 읽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진리표를 보면 p라는 것, q라는 것, 둘 다 t 아니면 f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따라서 p가 t, t, f, f이고 q가 t, f, t, f. 이 네 종류 말고는, 네 개의 경우의 수 말고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때 or라는 연산은 둘 다 참일 때나,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일 때나 다 참입니다. 그러나 둘 다 거짓일 때만 오와 연산의 결과는 거짓입니다. 이런 것은 뭐 여러분이 이미 다 배운 내용이라서 조금 빨리 지나가죠. 그러나 이것 기본적인 진리표를 알아야 나중에 합성에 합성에 합성한 그런 명제들을 진리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명제의 논리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진리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3은 소수이다, q는 4는 소수이다. 이런 두 개의 명제예요. 그러면 p하고 q의 얘기는 3은 소수이다, 또는 4는 소수이다. 가 되죠. 이것의 진리값을 구하라. 진리값은 p는 지금 뭐예요? 참입니다. 그런데 뒤에 q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or 연산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 있으면 이 결과는 참인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가 있네요. p, 그 다음에 or, q, or,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걸 이걸 보죠.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인데 4라고 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이니까 얘도 false입니다. 그런데 r은 이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6년 한국 축구대표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 8회 연속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올림픽 본선에 8회 연속 진출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사에 따라서 true입니다. 그러니까 p는 f, q도 f, 그 다음에 r은 t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어느 것이든 t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연산의 결과는 t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참인 그런 합성명제의 진립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논리곱도 나오죠. and 연산 그리고 꺽쇠인데 아래로 열린 꺽쇠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p and q라고 읽고요. 역시 이것도 진리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p and q는 언제만 true가 되냐면 p도 true고 q도 true일 때만 true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표를 잘 기억하시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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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t, f, f, f 이 네 종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p도 true 아닌 false, q도 true 아닌 false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p and q는 둘 다 true일 때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p and q를 볼 때요. 이 중에 둘 다 true일 때만 true예요. 자 p라는 명제는 짝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다. 짝수와 짝수를 곱하면 짝수 맞습니다. 근데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역시 짝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홀수라고 했으니까 q가 false네요. 따라서 이 and 연산의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전체는 fals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계명제 p, q, r에 대한 것입니다. 자 p는 cpu는 중앙처리장치이다. 예 true이죠. 그 다음에 램은 메모리장치이다. 맞죠? 예 마우스는 출력장치다. 마우스는 출력장치일 수가 있을까요? 뭐 만들려면 어렵게 어렵게 만들려면 뭐 이렇게 마우스 이쪽 면에 스크린이 나와서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마우스는 단순히 입력을 하기 위해서 클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력하는 데 쓰는 도구죠. 그러니까 r이 false가 됐습니다. 네 p, q, r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그것은 false입니다. 네 이렇게 and 연산에 대한 진리값을 구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논리 연산자는 negation 부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이렇게 bar를 하기도 합니다. 즉 p라고 쓰기도 하고 p라는 명제가 있다면 그 앞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여간 종류는 많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이렇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p의 not이 됩니다. 그것은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바뀌게 됩니다. 진리값이. 그러니까 진리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소위 일항연산이라서 일항연산이라는 것은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p연산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이항연산들이었습니다. and나 o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p와 q라든가 p와 q라든가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항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이런 not은 이랑연산이기 때문에 진리표에서도 딸랑 두 종류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p가 true일 때 not p는 f가 되고 p가 f일 때는 not p는 반대로 참이 되는 그런 진리표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리연산자로 exclusive와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오겠지만 p, exclusive와 q와 같이 씁니다. 이것의 진리표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p하고 q가 서로 다른 값일 때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때 true가 됩니다. 원래 o와의 경우 보십시오. o와를 보면 p와 q의 o와의 경우 p와 q가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이었죠. 그 중에 하나는 and 연산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즉 p도 참이고 그리고 q도 참일 때도 참이었습니다. 이 경우 그죠? 네 그 부분을 빼겠다는 거예요. 둘 다 참일 때 p가 참이고 그리고 또 q도 참인 것을 논리 합으로 즉 o와로 봐서는 true이지만 exclusive와에서는 개를 exclude 하겠다.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적 또는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배타시켰느냐. 뭘 배제시켰느냐. 둘 다 p가 true이고 그 다음에 q가 true인 경우를 참에서 배제시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p-exclusive or q라는 것의 진리표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이것과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p-q가 t-t일 때 거짓 f-f일 때 거짓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를 때 p는 t고 q는 f고 또는 p가 f고 q가 t일 때 그럴 때만 참인 그런 연산을 우리가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부릅니다. exclusive or 예제를 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합성명제 p-exclusive or q 그것과 또 p-or-q를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결과를 end 연산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명제는 딱 두 개밖에 없죠. p하고 q 그러니까 진리표를 만드세요. 이렇게 단 p가 t-t-f-f q가 t-f-t-f 이런 네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걸 먼저 구해요. p-exclusive or q 이것은 앞서 배웠다시피 둘 다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만 튀고 나머지는 false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셨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앞에서 했었죠. p-or-q는 요거랑 비슷하지만 p-exclusive or 랑 아주 유사하지만 둘 다 참일 때까지도 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t-t-t 마지막만 f예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인 것. 그것이 or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크게 하나의 명제라고 보고 이거 역시 하나의 명제라고 보고 그것을 그것을 and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을 우리가 pqrs라고 할까요? 요 명제를 요 명제를 줄여서 r이라고 하고 요 명제를 줄여서 s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요걸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r과 즉 요것과 그 다음에 s에 and를 해달라는 거예요. and는 둘 다 r과 s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f가 있으니까 f 아 여기 tt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긴 t 여기 tt 있어요. t 여기 f 하나라도 있으니까 f 그래서 이 전체 값은 결국은 얘랑 아주 똑같게 돼버리네요. 그죠? p-exclusive or 랑 이것이랑 같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진리표를 쭉 작성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지금까지 논리연산자 네 종류 즉 다행히 랑 다행히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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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